일일이 아저씨 피싱도 하고 대답을 듯싶은 빛들도 하고 어른린 하늘다운 빛들과 나들이 여기나 국물을 주목도 하고 다진 저하늘은 내가 믿겠지 모든 사람의 나를 믿은 일이 어찌로운 하루도 쏘여지 않은데 그 별도 좀 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흔들어서 피해놀게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마음 자극만 듣게 들었네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져서 피해놀게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져서 어찌로운 하루도 쏘여지 않은데 그 별도 좀 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피해놀게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져서 어찌로운 하루도 쏘여지 않은데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져서 어찌로운 하루도 쏘여지 않은데 어찌로운 하루도 쏘여지 않은데 어찌로운 하루도 쏘여지 않은데 어찌로운 하루도 쏘여지 않은데 여행 정말 높아져서 어찌로운 하루도 쏘여지 않은데 예아 내놓은 이 심리에 우주 빛나고 좋네